너나 이쯤 되면은 누구나 한도 봄바람에 마음 닥힌 호해지던 못된 사람 보이며 손을 보이던 아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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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그날 너 장례를 위해서 그런 말이다 돌아가자 남의 고향 오빠와 둘이 남의 고향 오빠가 그날 모석이 아들 거석이와 너 사이가 모석이 된 중 아버지도 아시고 거석 아시고 아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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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그날 너 장례를 위해서 그 말이다 돌아가자 남의 고향 오빠와 둘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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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